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점수들 원하는 만큼 잘 나왔나? 그렇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 만큼 원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편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각 직렬별, 각 파트별마다 약간의 킬러 문제가 하나씩 있는데 예를 들면 어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나마 킬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다뤘던 문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독해도 한번 봤는데 독해도 크게 대단하게 어렵게 있었던 건 없는데 생활영어에서 조금 여러분들 이 부분 여기서 I don't buy it, I don't believe it이 된다는 것은 7급 기출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제가 이 문제는 역시 기출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I don't buy it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I don't believe it였죠.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단어는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그 다음에 기출 위주로 내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4개를 다 맞추는 학생이 상당히 없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장난치는 거죠. 예를 들면 해석을 하던 뭐가 뭐더라. 인티미티라는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걸 노리는 거야. 친밀한. 친한. 이런 쪽으로 외우면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아웃고잉이. 사교성이 좋은 이 말. 이 단어가 프렌들리가 같이 동요로 들어가요. 이 단어의 동요도 프렌들리. 이것도 프렌들리인데 해석을 해보시면 몇몇의 자기의 친한 친구라는 의미가 되면 여기서는 뭐가 돼? 가까운 의미가 더 맞습니다. 인티미. 이런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웃고잉이 아니라 클로즈가 됩니다. 가까운 친구. 되게 해석하면 되게 쉽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봐봐요. 이게 사람의 시각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단어를 물어봤는 이들. 노이즈로 안 봤나? 혹시 노이즈라고 시끄러운으로 안 보이려나? 아니잖아. 노즈잖아. 달라. 노즈는 뜻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 나오면 노즈 뜻이 안 한 노즈? 노즈에서 봐요. 노즈. 참견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 같은 것도 있었어요. 참견하게 좋아하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이런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정답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겠지만 침착하게. 항상 침착하게. 그다음에 첫 번째는 뭐가 돼? 단어의 의미를 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문명상의 해석까지 살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죠? 1번부터 채점하실 때도 당황하신 분들이 있어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2번 반면에 2번은 어때요?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인시스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시험 직전에도 저희가 다뤘던 단어죠. 인시스턴트. 이거는 누가 어느 책에서 나왔니? 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모든 셈책의 모든 문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는이란 단어로 정답은 몇 번인데? 2번인데. 잘 보세요. 지금 힌트 잘 보시면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인터미턴트. 이거는 뭔데요? 최근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나 그러면 국가직에 나왔던 단어나 어휘가 문법이 지방지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을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인터미턴트가 우리가 보면 이걸 간헐적인 한 단어를 씁니다. 간헐적인. 사실 이 단어를 낸 이유가 뭐냐면 동반이의 그루핑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거죠. 지속적인의 반대말이 간헐적인 간이에요. 간간이. 그래서 이 단어는 피리어딕. 스포레딕. 이런 단어를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리어딕. 스포레딕.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헐적인의 단어입니다. 됐죠? 그렇죠? 저것도 같이 잘 봐 놓으세요. 그럼 자 홀드오프 같은 거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는 해석을 하면요. 이 두 단어가 답이 다 돼요. 그치? 그 서스펜드라는 단어는 오후 시간에 펜드라는 단어가 매달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밑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유보. 그 다음에 중단.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모디파이는 소정이잖아. 팬데미나 단어가 나왔네요. 팬데믹 때문에 회사가 계획을 당했니 자 홀드오프인데 자 이렇게 잘 보세요. 홀드오프인데 지난주 모의고사에 홀드워터 했죠. 홀드 들어간 거 하나 적어볼걸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계획을 당연히 수정하고 계획을 당연히 중단과 미루고 국어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 그랬지.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한다 그랬다. 동사와 전지사와 결합일 때는 정답은 누가 준다. 동사가 준다. 전지사가 준다. 전지사가 주죠. 오프라는 전지사의 뜻이 뭐가 돼? 차단입니다. 원래. 차단과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에서 수정보다는 중단이라든가 미루는 게 맞고 서스펜드입니다. 자 대체 홀드오프라는 단어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이 단어 딜레이 포스트폰 돼 있는 건 정리가 다 돼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일레베레이트라는 단어는 뭐야? 원래 일레베레이트 형용사가 되면 정교환입니다. 정교환이고 공들인 이런 의미가 되고요. 릴리즈는 뜻이 뭐가 돼? 방출이야. 그래서 저 단어는 릴리즈는 에미트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기브오프 이것들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만약에 좀 시험을 어렵게 내면 라디에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방출이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어바이드바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수고를 책이 됐든 정리본 저희들도 정리본이 나갔고 저희들 보조 상권책에도 보면 이건 무조건 어바이드바이 첫 번째 나오죠. 뭐가 돼? 지키다 따르다 준수하다 그럼 이 사람이 대법원 결정을 따라야 된다 라는 거니까 따르다는 말 받아들이다는 말 간단하죠. 그죠? 여기 또 포스트폰 나왔죠. 그럼 잘 봐라. 지방직에서는 미루다 연기하다 계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문법입니다. 밑줄이 하나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우리 봐봐. 푸실 때 이거는 눈에 바로 들어죠. Make, D, In 나와 무슨 용법이야? 그렇지. BMFD 바로 나오죠. Believe, Make, Find, Think 이렇게 나오고 It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돼? 형종사나 명사가 붙고 투부정사나 대절이 바로 뒤에 무조건 물러나 있는 거죠. BMFD 용법이죠. 형종사 투부정사 그럼 It 무조건 맞다 그랬죠. 자 두 번째 It is argued that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 여기서 대절도 It, That이죠. 그러니까 주어자리 위치했던 제이식이기 때문에 품서적으로 뭐가 된다? 명사절이지. 관계대명사가 아니잖아. 그럼 포인트로 뭐가 돼? 뒷절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The biomedical view of organ transplant as a bounded event 이렇게 돼 있고 문장의 주어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어... 뭐가 없죠? 지금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아 여기네. 여기가 저리 완전하지? 저리 완전한데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이 문장에 It is about the biomedical view of 이게 문장 전체에 주어가 되면 동사 받는 동사 컨실리에 뭐가 붙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시험치기 전에 문법 자신에서 뭐를 적어놓으라고 그랬니? 이거 적어놨나? 이렇게 해서 동사를 무조건 동그라미 묻히고 접속사를 내무치는 녀석을 반드시 해라 그랬지. 이렇게 해야 다 정답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네. 자 형용사 부사는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 소식. 그 다음에 자 all assignment are expected 자 be expected 투부정사 맞죠? be turned in까지 되고 온타임입니다. 뭐냐면 b 플러스 bp 수동태가 됐는데 전치사가 따라오는 거죠. 무슨 케이스야? 늦지 않아 봐. 빌랩댓 다시 말하고요? 빌랩댓 자동사의 수동태일 때는 전치사가 동반돼서 따라갑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hardly had to do pp when in a before 주어 과거 동사 이건 룰을 무조건 지켰죠. 그럼 무조건 1번 괜찮고 2번 괜찮아요. 자 동사를 동그라미 쳤더니 recommend입니다. 주장명령 요거제 아니지. 그러면 됐다며 주어 다며 누가 생겼댄다? should be 자 그러면 a woman with the tip of pencil stuck in her head has finally head죠. 해보고 사획동사 it pencil stuck이니까 요것이 당연히 제거 되는거죠. 지금 몇 년 연속 지각동사 사획동사 계속 나옵니다. 정리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볼까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겁니다. 내 고양이 나이는 그의 고양이 나이의 세배다. 자 배수사 앞에 가해지면 뒤에도 애지 여기는 원래 히즈 캣인데 우리 왜 히즈는 소유격과 소유되면서 갔죠? 히즈 히즈죠. 괜찮고요. 자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된다. 이건 기출 지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요즘 무법 그런다 그러지. 기출 지문 그대로 갖고 와서 안전을 추구한다 그랬지. 뭐뭐까지인데 언틸은 계속 바이는 뭐가 돼? 종료의 의미가 된다 그러지. 끝낸다는 종료의 의미니까 언틸은 안 쓰고 뭐로 쓴다? 바이 와 정말 이걸 다시 낼 줄은 몰랐습니다. 언틸은 어떻게 쓴다 그랬다? 야 you can stay here 언틸 티마로 하면 뜻이 뭐가 돼? 내일까지 여기 뭐 부르는 거면 종료야? 계속이야 계속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이틀에 한 번에 every other other가 또 다른 거잖아. 하루 건너뛰고 하루니까 이틀에 한 번 이 표현도 외워놓으세요. every other day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돼? 헤드베르 뒤에 동사원형 인케이스 뒤에 주호동사죠?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인케이스는 몸할 경우에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따라서 뒤에는 현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잘 봐 놓으세요. 우리가 다뤘던 문법 다 나왔고 다행히 싹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까? 지방직에서는 킬러가 하나가 있겠다. 지방직은 문법이 다시 세 개로 나올지 이번에도 문법 세 개면 내년에도 세 갭니다. 이번에 네 개면 아직 견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 문제를 뭐가 있겠다? 킬러가 있겠다. 예를 들면 바이온틸 같은 거 이제 구석진 문법이 있겠다. 아시겠지? 그럼 다음에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제 생각이지만 대격과 비대격 동사 나옵니다. 수동태 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이번에 수동태가 살짝 빠졌지? 사람 말을 말 같지 않게 듣네 수동태 그다음에 가정법 이런 것들 그리고 관계사 특수용법 나올 수 있습니다. 더블헤치 덩어리 이동하는 거 이 정도까지 이런 표정인데 어차피 네가 문제 풀릴 거 아니냐? 맞아요. 어차피 풀릴 거예요. 맞아요. 풀 때 제가 강조할 게 기억하세요. 이번에 국가직에서 벗어나는 게 이겁니다. 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게 자 잘 들어봐 저희가 어떻게 풀려고 그러지? 불일치 문제는 보기부터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일치살면 이런 거 들은 거 있거든. 숫자를 놓치면 안 돼요. 숫자나 역접 접속사 뒤에 무조건 정답이 많아요. 네 다시 보시면 당신은 충분한 콜린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인지자 줄 걸세요. 뭐 말 가능성이 있다. 자 뭐 말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양소가 여러분들의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여러분들 콜린이라는 영양소 우리 아나?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나는 삶에서 콜린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It's time. 이제 콜린이 자기가 받아야 될 주목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90%의 미국인들이 충분한 콜린이 없대요. 최근 연구에 콜린은 건강에 모든 연령대와 모든 단계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그리고 특히나 뇌발달에 결정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충분하지 않느냐? 콜린이 다양한 음식들 그러나 소량으로 그게 다 발련되고요. 그 음식들이 콜린이 풍부한 음식들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닥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think-liver 간 에그 10코 계란 노란자 리마빈 콩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봐. 생간 드세요. 생간. 그래서 이 사람이죠. Who worked on a recent analysis 이런 최근 연구한 사람이 섭취 연구한 사람이 There is enough awareness about 콜린 even among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들은 아직까지 데이터를 리뷰하지도 정책을 설립하지도 90년대 1회로 아무 정책도 없었다. 라고 했는데 90년대 1회로 얘들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지. 되게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순서대로 내용이 잘 돼 있네요. 어려운 건 없었고요.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는지 커피하우스 우리가 때 있었죠. 질문에 문제 하나 풀었는데 그때 우리가 풀었던 질문은 뭐냐면 이게 사교의 장이다 라는 걸로 정답이 돼서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동전들 막 들고 댕겨야 된다는 질문이 작년도 저희가 문제를 했었습니다. 왜 그런 건 꼭 올해 다시 한번 볼까 내가 자 일단 질문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지만 내용은 다르게 나온다 그랬다. 근데 20번 좀 찾아보라 그랬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찾아보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봐. 봤던 문제 봐봐. 어디선가 분명히 20번 했었어요. 분명히 했었는데 아 했다면 좀 행주로 알아줘 봐. 지문이 그대로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심리학 통합 분야는 찾아줘. 대략 1700년 정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2000개 이상의 런던 커피하우스가 있었죠. 더 많은 여기서 프레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땅입니다. 전제라는 말대로 부지 땅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렌트도 더 많이 렌트비도 세도 더 많이 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들이 이제 페니 유니버시티로 페니 있었죠. 1페니만 내면 커피랑 신문 같은 거 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면 커피 한 잔과 그 다음 몇 시간을 앉아야 되죠. 특별한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교의 장이니까 커피하우스들이 다양한 타입의 클라이언테일 고객층 어느 층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담되고요. 다른 데서는 이런 직업들이 나오고 직업들 왜 이리 많아 청교도 청교도 카톨릭 유태인 여기서 리터러티 하면 이건 뭐냐면 우리 이런 말 써서 문인들 혹은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들 멀튠트라이드 위그족 토리동 토리당당 옛날에 유명한 토리당이라고 있었어요. 당파 그 다음에 군인 액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하우스가 영국의 최초의 이걸리터리한 미팅 플레이스는 평등한 모임 사교장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도 들어갈 수 있죠.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채팅할 수 있죠. 테이블 메이터가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채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하우스가 작았다. 다른 것보다 작다고 더 많은 부지와 렌트를 했다고 그랬어. 더 많은 부지와 렌트를 했죠. 고객들은 한 시간 이상이 아니죠. 몇 시간 동안 커피 한 잔 앉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종교인들이 함께 안 한다거나 아까 프로테스탄트 캐슬릭 다 같이 있었죠.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 정답 4번입니다. 일치 문제 두 문제 상당히 간단하게 침착하게 푸시면 돼요. 침착하게 푸시는 게 관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왔네요. 안 믿어 라는 표현 그래서 I got this new skin cream from a drugstore yesterday It is a support to remove all wrinkles and make your skin look much younger 이런 말이 속은 안 한데 여러분들의 모든 피부 주름은 제거해 주고 여러분들 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 있죠. 왜 안 믿는데 이렇게 안 믿는다. I don't believe 라는 말이 되겠죠. I don't believe 라는 같은 말이 I don't buy it 못 믿어 이렇게 되죠. 2번은 너무 비싸다는 말이고 3번이라는 말 3번 때문에 3번은 누가 묻더라고 저한테 I cannot help you out 이게 뭐야 이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못 도와준다는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12번에 신의 여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느냐 나는 네가 National Art Gallery Oh that's a great idea What else should I check 뭘 또 체크해야 될까 했더니 그만큼의 시간은 없다는 말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쉬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This is the map 아니고요. 가이드가 있는 투어가 투어를 해라. 이것이 올 F2는 이걸 잡았어야 돼요. 오후 내내 걸린다는 말의 오후 내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 시간이 밑에 거랑 만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부탁드린 게 뭐예요? 틀리면 5점이다. 평균 1점이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알겠지 그지 힘든 걸 압니다.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개 나온 게 좀 특이하다 그랬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 개를 낸 거는 토익스탈로 약간 바꾸겠다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히트 영화에 자 드디어 그거가 해냈구나 자 지금 좀 피곤하다 Let's call it a day 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겁니다 했더니 자 쉬운 일이네요. 쉬운 일이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 이것도 이것도 나왔네 Under the weather 했었죠. Under the weather 뜻이 뭐하니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다 Under the influence 는 뭐라 그랬어? Under the influence 여기 influence 쓰면 음주운전입니다. Under the influence 음주운전 Under the weather 는 기분이 좋지 못한 우울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글의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The feeling of being loved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끼고 이것을 자극하는 생물학적 느낌은 비언어적인 단서 이렇게 됐죠. 어떤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이 뭐다? 비언어적인 단서 목소리 톤이라든가 얼굴의 표정 그 다음에 Or the touch 느껴지는 터치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 스포콤 말보다는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죠. 그 사람이 우리 함께 있는 사람이 관심있고 이해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있으면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가 심지어 여기서 비언어적인 단서를 야생에서도 이것의 힘을 보는데 After evading the chase of a predator 는 뭐냐면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친 다음에 동물들이 서로서로 머즈를 한대요. 너즐 너즐 맞나? 너즐 맞죠. 너즐은 이거 뭐냐면 이거 별로 중요한데 코를 비비는 거예요. 서로 코를 비비는 거예요. 서로 코를 비비면서 스트레스 릴리프로크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것들이 안전에 대한 재확인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가 돼? 글의 중심 소재가 뭐가 돼? 비언어적인 단서로 감정이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 몇 번 보시면 될까요? 3번이죠. 잡아내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돼? 자 글의 소재 보세요. 아예 어떤 삶 속에서 장난감이나 선물 같은 것이 축적 쌓이는 시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을 아이에게 건강한 여기 보세요. 건강한 non-dependency on things 그럼 뭐가 돼? 어떤 사물에 대한 건전한 비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지문의 가치가 있죠. 좀 따져볼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당랑감으로 둘러싸이게 하지 마라. 대신에 바스킷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데 담아두고 그 다음에 어떤 바스킷을 한 번에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바스킷을 로테이션 시켜라. 자 애들이 항상 장난감 있지 하지. 장난감 몇 개 바구니 넣어놓고 몇 개 바구니 빼고 한 개씩 이렇게 줘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소중한 물건이 일정기간 사라지면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그 좋았던 기억과 그 다음에 모습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외향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저게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장난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없어진 장난감. 여러분들이 자 어떤 물건의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죠. 이미 그 환경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깨져버리면 좋은 태도를 갖춰요. 가지고 있을 때 참 잘 가지고 놀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비애착 이거잖아. 없어져도 애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있다가 없어져서 애들 뭐라 그래? 다시 사족하고 땡깡피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사라지면 이렇게 말하도록 도와라. 그것과 행복했었어. 이 말은 뭐가 돼? 애들한테 비물지라 뭐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걸 가르쳐요. 사물의 소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죠. 보시면 소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소유. 그거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장난감을 공유. 보기를 잘 보라 그랬지. 보기 공유 상관없고요. 어떻게 질서정의란 방법으로 장난감을 배우라는 거야? 책임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을 함으로써 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들이게. 택도 없는 소리잖아. 그나마 오답을 유도하는 건 3번이에요. 오레인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이 옳은 문장이 됩니다. 됐니? 이거는 제가 요즘 그랬죠. 요즘 주제 제목이 예전처럼 쉽게 던져주지 않는다. 잘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여러 문제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글의 요지입니다.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분이 어때? 심장에서 풀 때랑 다시 보니까 어때? 내가 왜 그랬나 문제 나오지 않나? 알겠지? 그냥 그것만 줄여도 돼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라. 내가 갈 때 뭐라. 괜히 잘 치면 니들 다 못 치면 내 타신 거라. 상상 시험 치면 내가 후회하거든. 더 세게 돌릴 걸. 아 이거 옛날 게 다 찾아올릴 걸.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8주가 남았어. 오늘 문표를 쇠리 돌렸지? 더 돌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미스 가이디드 잘못 인도된다. 잘못 유도됩니다. 자 자존감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들아의 자긍심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즉 뭐냐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애들이 칭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확신시키는 거야 그들의 능력을 확신시키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 있고 없는지 그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삶이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이들을 칭찬하는지가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발달에 어떤 연구진들은 찾아냈죠. 아이들 지능을 칭찬받아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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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받은 아이들이 노력에 비해서 머리를 이런 것 좀 보여요. 넌 날 닮아서 똑똑해. 머리를 칭찬받은 애들은 결과에 과도하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실패를 따라가면서 이러한 똑같은 아이들이 지속합니다. 덜 그 다음에 흥미가 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실패를 능력의 부족 그리고 다음번 성취도 테스트에서도 더 나빠지는 거야. 즉 뭐야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험을 어떻게 뭐라 그래 내 탓이 아닌 거야 이제 내 탓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지능 머리로 칭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두렵게 만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실패라는 것을 멍청함으로 느끼는 거야. 시험을 못 치면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내 머리는 좋으면 시험이 문제가 잘못됐거나 시험이 뭔가 환경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 부모들이 뭐를 착각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아이가 잘 될 거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주제를 잡고요. 빈번한 칭찬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이거야? 아니면 지능 칭찬 머리에 대한 칭찬이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부정 그죠. 부정 머리 좋다고 하는 게 부정적인 거잖아. 자 여기 보세요. 아이가 성공을 통해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한다. 자칫하면 또 3번 합니다. 말이 되게 예뻐서. 아닙니다. 부모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의 초점. 이건 큰일 나죠. 그래서 또 1번하고 정답은 1번 3번은 아 정답은 2번 3번은 여러분들의 오답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되셨니? 자 그 다음에 빈칸 들어간다. 16번 들어가 봐. 어디 풀어야 돼? 이거를 이거 풀 때쯤 되면 시간 부족하지 않든 이거 절대 거기가 많아.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이 부분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야? 여기서 예를 들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 웹과 소셜미디아 사이트들이 여기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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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놀랍도록 블랭크예요. 여기 보시면 되죠. 모두가 뭐를 다루고 있는 거야? 자 친숙한 코카콜라 빨간색 아이코닉 코크 바틀 쉐이프를 번쩍번쩍하게 띄우고 지나가게 하고 코카콜라 음악과 테이스트 필링이라는 테마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 모든 나라가 어떻게 쓰고 실험적이야? 동일한 거야. 그래. 로컬라이즈는 지역에 특화된 이런 의미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이 문제는 푸는데 10초 미만 걸릴 문제야. 또 그냥 넘어가는구나. 넘어가자 그래. 됐죠. 단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1번이 무조건 주제가 됩니다. 1번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이런 건 학생들도 있죠. 룰은 알겠는데 해석이 안 돼. 그건 해석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어떤 Monthly Survey of 5,000 American workers and 500 U.S. employees 연구에서 엄청난 이동 Hybrid work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Hybrid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Hybrid 뜻이 뭐가 돼? 서빙인 거예요. 사무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기준은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에서 이틀은 집에서 그러면 약 30%의 어떤 온 사이트는 현장 일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월, 화, 수, 출금, 목, 금, 집에 이게 뭐야?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거죠. 이러한 삭감이라는 것이 엄청난 어디에 사무실 공간에 드랍 줄어들지 않겠느냐? 3일 막 일하니까. 근데 우리 연구 데이터는 사무실 공간은 1, 2%밖에 안 줄더라. 평균. 그래서 이것이 밀도라는 것이 공간에 대한 밀도가 줄어들지 않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높은 사무실 밀도가 불편하지. 입안에 90명 들어왔다고 생각해보면 수업 듣기 싫지. 많은 근로자들이 그들 책상 주변에 분비를 싫어해. 됐죠. 그렇죠? 지금 전보다 뭔가 돼? 3일은 사무실 이틀은 재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집에서 일하길 원하고 금요일까지를 그럼 이건 안 되잖아. 원한다는 말 그 다음에 봐봐 그리고 내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드러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뭐가 된다고 그랬다? 연결된다고 그랬지. 지금 앞에서 뭐라고 사무실 자기 책상 주변이 붐비는 걸 싫어해.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밀도 밀도 때문에 불편함은 연결되는데 갑자기 주 5일 전보다 집에서 일하길 원한다는 내용은 생뚱맞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이 룰아웃되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잘 잡아내시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밀도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되잖아. 그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넣기가 나왔네 하나 대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이걸 어떻게 풀어라 그랬다? 전후 추론이라고 그랬다. 전과 후를 추론합니다. 지금 앞에가 대의가 있으면 이 앞에 누가 나와야 돼? 대의가 받는 명사가 이 들어갈 부분 앞에 나와야 되겠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장소에 놓았죠. 뭐를? 일리글 크로싱 불법 불법적으로 크로싱 건너가는 거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 라이브 비디오가 카메라가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라이브가 돼 있어요. 카메라에 달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그레이션 리포미죠. 폴리티컬 마인필드가 뭐냐면 이주 개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지뢰박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유일한 측면은 폭넓은 정치적인 지지라는 것은 미국 멕시코의 국경 제한이라는 것이 불법 이민자들이 흘러들어오는 것. 자 이게 트럼프가 주장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은 국경이 이렇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면 불법 이민이지. 그런데 이렇게 넘어와서 미국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일 많이 넘어오는 데가 텍사스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가 이게 또라이잖아. 공략이 뭐였나. 그러면 멕시코 애들이 넘어오니까 장벽을 설치하겠다. 이건 엄청난 길이죠. 그 돈을 멕시코에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또라이 트럼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문제를 여기 못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넘겨주는 애들 잡는 애들 이렇게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총격사건 그러니까 여기 국경지에 사는 텍사스 사는 집에 다 총이 군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수십 정이 막 있고 이래요. 얘들이 넘어오다가 안 되면 이런 집을 민간을 습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쉐리프 이거 보안관들이 텍사스 경찰 집단입니다. 최근에 참신한 사용법 인터넷을 쓰자. 그래서 국경을 계속 경계할 수 있게 인터넷을 사용하자. 여기가 누굴 받을 수 있어요? 텍사스 쉐리프를 누가 받으면 돼요? D 그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 불법적으로 건너는 곳에 그리고 이걸 라이브로 해. 그리고 있다가 그러면 시민들이죠. 그 국경을 모니터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시민들이 월나라를 보고 있다가 제가 가상 텍사스 대표티 위임단 이게 뭐냐면 수백 킬로 만약에 있다 치면 여기서 보안관들이 차로 가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얘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어떤지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목격이 돼.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그분들 지금 지나간 데 뒤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차를 돌리면 될까요?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 맞아? 3번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넘어선다면 그들은 그렇죠? 사무실에 연락을 해요. 이것이 때때로는 여기 되게 순찰대 순찰대 그렇게 했잖아. 얘들은 순찰대가 당기면 이민 팀들이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고 잡아내는 겁니다.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All civilization rely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모든 문명이 정부 주도에 의존합니다. 정부 기관에 아마도 그 어떤 문명도 이것을 고대 로마만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명들은 정부 기관들 정부적인 어떤 기관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지시사 관사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 넓은 로마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그 단어 civilization 문명이란 단어도 이래 되죠. 여기 뭐가 돼? 여기 문명 문명 그러니까 바로 받는 게 뭐가 돼? 그 문명이란 단어도 그 자체가 라틴 단어 civis란 단어 citizen에서 온 단어다. 문명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라틴 여기 보세요. 연결이잖아요. 여기 라틴어를 설명했고 다시 라틴이잖아요. 라틴은 고대 로마어고요. 영토가 지중해 밑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흑해역 흑해역력이 면적이 러시아 동당입니다. 유럽을 다 지배를 하니까 그 넓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지시자가 대명사죠. 이탈리아 중앙에서 효과적인 어떤 정부 감독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나는 한 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같이 보면서 지금 나만 이런지 같이 한 번 볼게요. 빈칸이 제일 마지막이 있으면 뭐가 돼? 어디가 주제야? 첫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 소재부터 잡고요. 지난 50년간 모든 하위 분야들 심리학 심리학의 모든 하위 분야들이 점점 더 독립 서로서로 독립했고요. 이것이 점점 특화되고 좁아졌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주장 안 들었으니 만약에 그 심리학 분야가 성숙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분리되어 있던 파트들이 반드시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통합된 다시 통합이 되어져야 한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가 돼? 여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체로 유지되자야 합쳐져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그럼 주제가 나왔잖아. 심리학의 많은 하위 분야들이 다시 뭐가 돼야 돼? 합쳐져야 된다. 이걸 주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뒤로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니? 어떤 과학은 발달을 하겠죠. 두드러다 다양한 주제들이 토픽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합될 때 통합될 때 뭐예요? 하나의 단순화된 이론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통합될 때 발전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심리학이라는 과학은 그래서 협력과 심리학과 협력과 다양한 분야 그리고 그 분야가 일관성을 가집니다. 지속적인 단절보다는 일관성을 가집니다. 똑같이 먹어야 돼. 심리학 분야가 뭐 해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심리학이라는 과학이라는 것이 심리학에 대한 모범 전형 책자 책자 같은 것으로 그래서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교리 아래로 블라블라블라블라 툭 합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보세요. 그러면 또 보세요. It would be no small fit. 작은 어떤 장끼도 아닌 것이고 작은 어떤 강조점도 아니야. 만약에 심리학이 과학 심리학이라는 것이 자 페어란트 디서플레인 모체 제일 중심이 되는 교리의 모델이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자 여기도 있네 사실은 앞에 것도 필요 없네 엔드앞디 병렬구조죠. 여기 뭐 돼요? Combined Resources 자원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 거야? 과학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 하나로 통합한다는 단어 몇 번 들어갑니까? 일본이죠. 어려운 게 독해를 해보면 차라리 아까 앞에 있는 주제 부분이 조금 더 애매할 수가 있고요. 소유에 대한 태도를 만들다. 그 문제 그 외에 독해 문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내가 받은 것보다 1, 20점이 낮게 나왔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내가 틀릴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험장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100분 안에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풀었던 과목들의 어떤 난이도가 여러 명령을 줍니다. 정말 여기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느냐 관건이 되고요. 지방직은 분명히 그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단언을 드린다고 했지 최근 몇 년 동안 경향이 19년부터 급격해 보이는 것보다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체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직은 딱 이 난이도보다 조금 더 쉬웠어요. 오히려 지방직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좀 더 각오하시고 그러나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게 참 괜찮죠. 그죠. 아까 독계 지문에 아까 문법 지문도 빨리 끝낼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지문도 원래 있었던 지문입니다. 시험에 이게 이게 없었고 이게 없었고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으로 고르시오. 이 지문만 나왔죠. 이건 요즘 주특기라 그랬죠. 분명히 우리가 했던 기출 지문에 또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기출 정리 잘 합시다. 계셨죠. 그죠. 네. 시험시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방직까지 준비할 거니까 열심히 해서 영어가 내 발목을 잡지면 안 하면 됩니다. 됐지. 고생하셨고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국가직은 국가직대로 지방직 열심히 해서 꼭 합시다. 이상으로 해설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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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